안녕하세요. 김유지의 김입니다. 빵이 아니에요. 와우 식잡게 하지마라. 문 닫아주셔야죠. 조용히 해주실래요? 아 뜨거! 아 뜨거! 아 뜨거! 떡때문에 뜨거웠어 뜨거웠습니다 또 그래서 안전이 제일 최고인데요 그래서 안전제일입니다 뜨거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해두시오 아시죠? 저거 잘하죠? 넌 저거 잘하는겁니다 나 하라고 했는데 시켰는데 떡 다시 한번 먹으면 돼 뜨거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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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쪽 따뜻해집 뜨거웠어 뜨거월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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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, 이거? 이건 사람 죽이는 게임입니다. 이제 아니 먹어. 그냥 이렇게... 그쪽으로도 알아듬다. 1 2 1 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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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중 5개 아이샤 아이샤 그쵸 네 러블록스 아니 러블록스 아이샤 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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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 아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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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 걸린다 보니까 잘 안내 또다혈쥬 뭐야 뭐여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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